이 사람은 여기 있다 나야 나 여깄따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또 J&D 풀세트도 들어와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야 드디어 나왔다 후니포센스 드디어 드디어 아직까지는 없는 거 네 진짜 예쁘네요 제가 유일하게 자랑하는 거네요 그러면 네 아니 이거 위탁 전시 좀 해주세요 네? 이제 거의 뭐 제 영상 예전 거 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지만 와서 좌측으로 가면 저 피규어들 볼 수 있고 정면에서 주문을 하고 와 영상이 이쁘게 나오네요 네 오른쪽에서 이렇게 드실 수 있고 그리고 위에 또 커스텀 피규어들 유니크한 12인치도 굉장히 많거든요 올라가셔서 또 커피도 드실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지금 뭐 올 때마다 계속해서 뭘 사드리고 있습니다 편하시게 다 안먹히나요? 여러분 이거 잠금장치가 안되어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왔지만 네 근육이 실리콘이 이렇게 움직이고요 약속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 왜 그런 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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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라삐있데 안 말랐죠 되게? 네? 죄송합니다 얼굴이 좀 말라있지 않나요? 많이 말라있어요 하토이 건데 리펠을 한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여기는 순정으로 안 두시더라고요 그쵸? 아닙니다 순정으로 둘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 순정이 저같이 나오면 바꿔야 돼요 오늘도 자바미가는 행복합니다 미개봉을 갖고 있는데 이거 팔아서 J&D 하나 사야되는데 여기 미개봉이 있어요? 여기 미개봉 갖고 있어요 이 제품은 아직도 미개봉이 있어요? 제가 아직도 안 뜯고 있습니다 우와 어 어 어 어 얼마 전에 아톰 누워있는 걸 리뷰하셨죠? 누워있는 그 이 버전이 아니라 이 버전도 했고요 아 이 버전도 했고요 아 이 버전이 했? 이 버전은 옛날에 하잖아요? 아니요 같이 했나요? 같이 했어요 죄송합니다 왜 제 걸 잘 안 보시나요? 하하하하 여러분들 진짜 여기 오시면 제가 갖지 못한 애들 하하하하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바시티도 맨날 맨날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금 아이언 지금 거리인가요? 네 예전에 아주 예전에 했던 건데 제 마음대로 커스텀이죠 난 왜 갖고 있어도 여기서 보면 또 새롭냐 하하하하 저는 거기 갔을 때 네 그 더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요? 네 이게 어떤 장식장에 어떻게 또 DP가 되어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하하하하 이 친구도 저는 사실 얘를 모르는데 얘가 요즘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합의팀 영상에서 봤어요 아 저도 솔직히 잘 모르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? 네 아 이거 살고 나서 알았어요 아아 반대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? 아니에요 되죠 네 이 사람이 여기 있다 하하하하 나 여기 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레지던트 테이블 네 여기 또 이렇게 풀셋인가요? 와 엄청나게 또 이렇게 예쁘게 해 놓으셨고 베르셀르크가 이제 위로 올라왔네요 원래 밑에 있었죠 네 맞아요 오 귀여운 게 또 없어요 이야 여기도 네 베르셀르크 Martine 요거는 얼굴 한번 이렇게 네 프로토님만큼 오 이게 프로토 타입이야 네 기존 양산에 De 목 아 이게 원래 양산에 De 목 네 우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응 진짜 여기 베토브에 한칼 한칼 정성스럽게 전신을 해보셔서 저도 베토브 워낙 좋아하는 자식이 아니지만 여기는 안에 들어있는데도 너무 멍텁이어서 크아 반지 아르바이인가 이렇게? 네 아르바이 맞아요? 네 아르바이 아아 조지 클루 캔마도 블랙위도우도 헤어 커스텀 다 하셨고 데미지도 다 이렇게 넣어졌어요 네네 이건 뭔가요? 뭐가 있었는데 팔아가지고 채워야죠 제가 인터뷰 한 번 할까요? 고라 학교 힘들었을 때 그때 생각만 할까요? 피규어는 죽어서 가족을 안 낀잖아 그러니까 피규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수도 많으시지만 하나하나 이런 애들 어디 가서 못 보는 애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비싸다기보다 정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하아 여러분 제가 지금 놀란 거는 이 할리킬 때문이 아닙니다 이 친구가 있네요 이건 어디서 구하셨어요? 아 이거는 기존 양산품에서 약간의 조금만 다듬어서 커튼에서 오고 있어요 제일 어? 제일 중요한 게 없어졌네? 제일 중요한 게 없어졌네? 제일 중요한 게 없어졌네 또 훔쳐갔나 보다 여기 비버들 다 잠겨있네 어? 여기 그 뭐가 없어요? 비버라고 그러죠? 아 인염 인염 어 이거 오? 좀 제자리로 부탁드립니다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제가 보보 경신력 네 보보 경신력 지은 양이 미가님이 아이오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제작했을 때 한 100만원 정도 제작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참 몇 년 전이었어요 제가 너무 재밌게 해봐가지고 드러나와요 그리고 제품도 현재까지 잘 나온 거 같아요 이거는 이게 왜 이렇게 많아요? 이거는 아시다시피 효리네 민박 누구나 다 아시는 예술로 하십니다 여기 진짜 우리 민식이 형님 이야 변삼아 대사 한 마디 해주세요 기억나시는가 악말로 봐도 안봤는데 응? 이거 isión 호화하고 여성분들이 좋아했던 영화였죠 이거 안 보셨죠? 블락비 노래 안 보셨죠? 이거 진짜 이거 꼭 보세요 사모님하고 같이 이거 진짜 재밌어요 여주인공 보이스만 나오는데 스칼렛이 많은 색이에요 코아킨 피닉스 이 영화 명작입니다 이 친구들 아직도 안 팔렸네요 안 팔린 게 안 판 거라고요 아니 이거 보니까 또 블랙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쪽에도 이쪽에는 이제 커스텀이라기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나 그런 것들을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좀 모아봤어요 이거는 옹박 예알라 뽕따이 선배 잘 지내시나? 토니자 타이슨이 지금 많이 녹조가 꼈네요 이제 내년쯤 되면은 네 내발로 기어 다닐 것 같아요 파충류로 돼가지고 거의 그 정도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러게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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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c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